안녕하세요 헤일리에요. 오늘은 저희가 문단에서 불필요한 문장을 삭제하는 문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전체의 주제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야지만 꼭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문장의 유형에서 봤을 때 이 문제 유형과 빈칸과 주제찾기 문제 유형은요. 주제를 빨리 파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은요. 그 어느 누구보다 빨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유형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 What traditional entertainment always promised was. 항상 우리한테 약속했던 것은 was 이하입니다. To transport us. 우리한테 전달하는 거죠. From our daily problems. 여기에서는 우리한테 이것을 얘네가 보내주는 건데 그것이 어디에서 붙어 보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from 이라는 전치사 때문에 from our daily problems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얘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전통적인 entertainment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서 얘네가 우리한테 항상 얘기했던 약속했던 부분은 바로 뭐다? 우리를 우리의 문제로서부터 벗어나게끔 도와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To enable us to escape from struggle of life. 똑같이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죠. 가능하도록 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도록 하게 한 거예요. To escape. 도망가도록. 뭐에서부터? Struggle of life. 인생의 삶에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무엇이? Traditional entertainment. 그러면 얘가 얘기해주고 싶은 소재는 Traditional entertainment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Escape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Escape from our problems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게끔 도와준다. 다음입니다. Analyzing the mechanism through which this was achieved.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분석을 하면서 뭐가 나온 거예요? 분석을 하는 이 Literary Scholar 마이클 무드는 In his book America and the Movies 여기에서 뭐라고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분석을 하는 이 사람이 학자가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film, 여기에 나오는 film은 바로 movie가 되는 거겠죠. 여기에서 이 film이라고 정의한 얘는 우리가 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Traditional entertainment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럼 얘는 앞에 문장과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니까 지우면 안 되는 거겠죠? 우리가 얘를 바로 뭐로 describe할 수 있냐, 표현할 수 있냐 바로 as a rearrangement of our problem 다시 재배열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재배열하는 거냐면 into shapes, 어떠한 모양인데 그 모양은 which tame them, which disperse them to the margins of our attention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순종적으로 나아가게끔 이거를 우리를 다루는 거고 혹은 이것은 우리로부터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집중을 가장자리로 분산시키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는 거래요. 따라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forget about them 여기서 얘기하는 them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worrie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얘는 그러면 이 앞에 문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전체 흐름과는 관련이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this is what we really mean when we call entertainment escapist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escape은 멀리 도망치는 게 아니라 바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attitude를 attention인 거죠. 우리의 관심을 attention을 disperse 단순히 그냥 분산시켜주는 거예요. 분산시켜주는 걸 바로 우리는 escape from our problems라고 표현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escapist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단어를 얘네가 제시해줬습니다. 그리고 escapist가 뭔지 코노니아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escape from life by escaping to the neat narrative formula 라고 나와있습니다. 잘 정돈된 설명의 공식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거기로 가는 거고 우리가 거기로 도망가는 접점이 되는 거고 이 formula는 바로 뭐다? most entertainments are packages 라고 나와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이나마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서부터 좀 도망치는 느낌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 자체도 첫 번째 문장과 굉장히 계속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여기 나와있는 부분과 지속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얘기해주는 주제는 바로 이거가 되는 거죠. traditional entertainment 는 그냥 우리의 문제에서부터 도망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그게 단순히 잊혀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집중이나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escapist라고 부른다 라고 한 다음에 그게 대부분의 entertainment가 이런 구체적으로 나와있다 라고 나오는 거죠. there are certain old movies that were used as a reference guide for making quality movies today 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뭐가 언급이 안 돼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일상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escape 할 수 있는지는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여전히 with movies 영화를 보게 된다면 there was always the assumption 가정이 있었는데 that escape was temporary 이건 그냥 일시적인 거다. at the end of the film one had to leave the theater and re-enter the male storm in a real life 이제 한 번은 영화관에 들어가서 영화관에 떠날 때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 현실의 자기의 problems로 다시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단순히 뭐 해준다라는 걸 다시 한 번 얘기해주는 거죠. disperse만 해주고 실질적으로 도망치게끔 문제를 해결하게끔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의 주제가 됐었습니다. 내용이 약간 까다로운 내용이었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corporations are often born from small companies that grow gradually over tim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주제가 뭐가 될 거라는 걸 대충 눈치를 챌 수 있을 거예요. 기업이 되고 싶은 거는 기업은 어디에서부터 탄생하냐면 바로 small company에서부터 탄생을 하는데 그 small company는 grow 하는 건데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거래요. 시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장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얘네가 이야기하는 folklore가 나오는 건데 우화 같은 것들이 얘기하는 거겠죠. 그 folklore가 바로 generate 탄생을 하는 거예요. during that time 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that time은 over time에 gradually growing 하는 타임이 되는 거고 이것은 그것에 전통 문화와 함께 결합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트래디션과 folklore은 define a culture over time and give work for sense that they belong to something that is publicly recognized as valuable 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이 문장까지 읽었을 때 이 전체적인 문단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얘네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성장을 하는데 그 기업이 성장을 함에 따라서 겪는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겪는 것들이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로서 sense of belong together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마지막에 퍼블릭이 굉장히 가치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 기업 문화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1번부터 마지막까지는 기업 문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정답이 되는 거겠죠. Yet, today, corporations can be born overnight 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환시켜버렸어요. 오늘날 그러나 오늘날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태어날 수도 있대요. By growing up around a product 하나의 제품으로서만 얘네들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고 혹은 through a corporate restructuring 혹은 기업을 재구성하는 거죠. 재구조시키는 거죠. 1번은 그러면 얘는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yet 이라는 접속사를 썼기 때문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썼기 때문에 1번과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은 연결된 게 맞습니다. 다른 내용을 이야기해도 연결된 게 맞아요.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esult is that we have many large new cultures being created that have mass but no experience or tradition and no bonding as a group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2번 문장은 왜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거대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뭐래요. 우리는 굉장히 거대한 새로운 문화가 있고 그게 되게 많이 형성되기도 하고 굉장히 거대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뭐가 없다는 거예요. 경험도 없고 전통도 없고 그리고 이것은 그냥 그룹으로서 유대감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번은 문장은 앞에 나와 있는 문장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2번도 있어야 되는 문장이 맞네요.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실제로 하고 하면 여러분 실제로라는 문장을 읽었을 때 어떠한 것들을 예측하면서 읽으시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걸 읽어야 되는 거겠죠.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영 컴퍼니가 아니라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전통이 긴 거대 대기업이 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주제만 좀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저 볼게요. They produce people who feel like technical components in a production machine but have little sense of tribe, blood, and community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단시간에 성장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고 장기간에 성장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특징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니까 4번까지는 전체 맥락과 연결이 되는 연관성이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우리 빈칸 문제 유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Bye bye.